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요즘 제일 뜨거운 얘기이기도 한데 새해 들어서 개인이 6조 2천억을 순매수 했군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사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의 순매수도 순매수인데요. 계좌를 엄청 틉니다. 아마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이렇게 주가가 좀 요동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대주주 물량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손박임도 일고 있었는데 연휴 나흘 동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집에서 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뭘까? 에이 결론 딱 내놨다. 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 그 다음에 연휴 끝나자마자 계좌를 쭉 켜기 시작해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 이렇게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되고 비대면 계좌로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키움증권이 국내 계좌수로 제일 많고 개인 투자자 위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2020년 1평균으로 신규 계좌가 트이는 게 9,110건이었다고 해요. 1평균으로. 키움증권 전체적으로 지점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계좌 트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월 4일이 첫 거래일이잖아요. 3만 3,900. 5일 날 3만 9,700. 6일 날 3만 9,700. 7일 날도 3만 8,300. 그러더니 8일 날은 5만 3,200.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퉁쳐도 한 4만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이 5거래일 동안 4만 이상 되니까 2020년 1평균의 5배 가까이 되는 거죠. 9,000이니까. 4배는 좋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대 증권사의 평균도 엄청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에 한 증권사 제가 지난주에 미팅을 갔더니 영업부에 딱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업무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거의 매일 증권회사 MTS가 일부 돌아가면서 계속 먹통이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탁금이 늘죠. 이렇게 개인 순매수가 몇 조씩 되는데도 개인 순매수가 되면 본전에서 사는 거니까 예탁금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탁금도 지난 7일 기준으로 69조 5,400.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늘어서 70조 넘어갔을 것 같아요. 집계가 돼서 나오면.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이른바 부동자금. 이렇게 정처를 모르는 부동자금. 그러니까 은행의 단기 예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MMDA 이런 것들. 이자가 거의 안 나오는 수시입출금 예금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증권회사 계좌로 쭉쭉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돈들이 지금 우리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어디를 샀냐.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가 6.2조. 6조 2천억인데 그중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4조 4천억을 삼성전자를 샀다. 3분의 2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시가총액이 일이지만 개인의 순매수의 3분의 2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말고 또 뭐예요? 현대차겠죠. 그런데 이런 거 빼면 지금 썰렁한 거예요. 엄청 썰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엄청 썰렁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8천억을 샀고 거기다 우선주까지 하면 4조 넘게 샀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왜 진행이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는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그렇다고 은행의 1%도 안 되는 그 예금. 이자도 거의 안 나오는 부동자금으로 놓자니 나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 기착치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는 이 장기 시계열로 10년, 20년 차트 보니까 항상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조정을 거쳐도 올라가더라. 그리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나와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이 위안을 얻고 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려면 그 초심을 잃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한 10%, 15% 물려도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고 매수를 하는데 수익률에 대한 추구는 단기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 불일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예금 금리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어떤 날 7% 올라 버리잖아요. 하루에 7%거든요. 은행은 1년에 0.5% 주고 그래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라도 사서 10%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데 항상 그런 매수가 몰릴 때 조정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이 2020년과 2021년이 물론 2020년도에도 많이 샀습니다. 4만 원대도 사고. 그런데 좀 범위를 확대시켜 2019년과 2021년 초의 이 상황이 정말 격세지감이지만 삼성전자가 그러면 2019년도에는 나쁜 회사였냐 이거예요. 2021년에 갑자기 좋아진 거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가치. 물론 저평가를 해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도한 쏠림과 이런 어떤 특정 종목에 의해서 장이 많이 움직이는. 그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잖아요. 웹도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장에 어찌 보면 이게 너무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쏠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적응이 빨라서 삼성전자류의 대용주의 쏠림 현상도 조금 조금씩은 경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어제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소재부품 장비 기업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소재부품 장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제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에 이제 우리 수출 규제를 단행을 하면서 감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책 그리고 업계의 어떤 대응이 어우러지면서 사실 작년에 소재부품 장비 업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책도 지원책입니다마는 실제로 돈을 얼마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전방산업, 반도체 소재부품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그거 테스팅해 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채택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워낙 장사도 잘 되고 바쁘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못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또 업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 다른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전방산업에서도 이러다가 그냥 절벽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땡큐 아베다. 잘했다. 그렇게 살짝 해 줘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데 최근에 또 2차 수출 제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지만 오케이 우리 계속 할게 그러면 이런 분위기인데 산업부에서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22곳의 중견, 중소기업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전방산업과의 연결 R&D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보니까 대기업이 2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이 14곳, 중소기업이 6곳이 돼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7개, 기계금속 7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 3, 화학 1군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인터넷 치면 여러분 업체명은 쭉 나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부품 소재 장비 쪽에 거명할 만한 그런 아주 우량한 회사들 위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랑, 코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일진 모터리얼,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선정된 지원 같은 게... 당연히 있죠. 앞으로 5년간 범정부 차원의 100여 개 가용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밀척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업당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최대입니다마는 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50억 혹은 그 부근의 어떤 자금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게 일종의 마패 같은 거거든요. 마패.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마패 보여주면... 칠도요? 그래서 이제 전방산업 가서 나 이거예요. 패스. 나 이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실질 산업부들, 산업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주면 이런 추진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부처별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M&A라든지 설비 투자 필요 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잘하는 건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뽑아서 선전 효과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부품 소재 장비 단에서 커야 우리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기계 장비 자동차가 크는 거니까 새벽부터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들 기업 22개 회사라고 하는데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요. 네. 얼만큼 주가로 반영이 되는다. 대부분 다 상장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원자재가 또 엄청나군요. 계속해서 가격들이 막 급등하는 원자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우려할 만한 거예요? 아니면 인플레가 우리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기대와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짐 로저스하고도 인터뷰 때도 일관대의 본인은 지금 원자재 시장을 보고 있고 예를 들면 곡물도 그렇고 은, 구리 이런 것들 사실은 주식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로 보인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원유도 좀 오르고 있고요. 또 산업의 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자재 가격의 이런 단기 급등 현상 같은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경기 회복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달러 약세가 기본적인 이런 토대를 만들어요.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달러로 결제해야 될 만약에 1벌에 달 달러가 약세라는 건 달러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 결제통화인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 국면이 되면 일단 원유가격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이 달러 약세를 보면서 가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국제 원자재 시장의 어떤 상승 랠리는 사실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지용도의 변화를 보이죠.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혹은 금속이라든지 이런 장기 저평가되어 있던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을 꿈틀꿈틀하게. 포스코 같은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 같은 것들도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원유가격의 반대쪽에서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주식들에 대한 기회는 또 열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그리고 공지 하나 좀 해드릴 게 있는 게 3프로 TV 또 경력사원,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광고 쪽에 함께해 주실 분을 좀 모시고 있는데요. 어플라이 골뱅이 이브로드캐스팅.co.kr 여기로 지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람인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마 안내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뜯이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